오늘의 각오는요 오늘은 즐기며 부셔보자 두 번째 뮤비이기도 하고 그만큼 부담감이 좀 생겼거든요 많이 그래서 오늘 밤새웠어요 그래서 한번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여기 학교 친구들이 있어서 너무 갑자기 아 너무 가까워 약간 덮고 있어 너무 신나는데요 학교 친구들이 학교에 놀러 온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에 장기자랑 하러 온 애 같은데 지금 뭐? 너를 위에서 맞춰놔 너 진짜 너무 든든하다 목욕이 있어 뭐? 너를 위에서 맞춘 재밌어요 재밌고 친구분들과 댄서분들이 너무 잘 누르셨다고 하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보다 저는 하고 이거라도 쐈는데 더 더우실 텐데 나중에 제가 밥이라도 사겠어요 스키 먹고 싶은데? 스키 먹고 싶은데 약간 뮤비 감성으로 음악은 그냥 아련한 거 아무거나 해가지고 유리야 마음이 아프다 제 거 제가 모니터링을 많이 못해봐서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잘 나왔다고 해주셨으니까 기도해야죠 나머지 더 잘하기를 더 잘해야죠 근데 너무 맛있겠어요 광آpha 저거요. 지금 현재 입술색 보시다시피 굉장히 세죠? 두고 주다시피 망자도 입었고요. 보이시다시피 이렇게 입었어요. 그래서 아주 센 그리고 힙한 촬영을 할 예정이고요. 지금 저는 치즈볼이 먹고 싶고요. 지금... 아, 몰라요. 라이브는 가장 잘 모르지고 이렇게 되죠? 제일 좋아하는 느낌으로 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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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때요? 제 차 어때요? 멋있나요? 잘 어울려요? 월막이에요 월막이에요 바로 10억 5천만 원입니다 이거 타고 이제 날 수도 있고요 비행기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멋진 거 탈 수도 있고 이렇게 멋진 거 할 수도 있어요 이거의 차의 이름은 흰둥이라고 하고요 흰둥이가 저를 많이 따르고 좋아해줘서 아마 이렇게 10년 동안 같이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흰둥아 오늘도 잘 부탁해 괜찮아? 안 졸려? 나는 너무 약을 못 살겠다 공연을 먹기 400명 여러분이 생략이었는데 소원을 먹기에는 여행서는 여행을 정해莫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